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구불구불 휘어진 날카로운 붉은 협곡 단면이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 풍경 세 점. 실제 존재하는 곳일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 인왕산을 모티브로 탄생했습니다. 등고선을 따라 오려낸 종이를 겹겹이 쌓아 산 덩어리를 만들고 조명으로 명암을 극대화한 뒤 카메라로 찍은 디지털 프린트 작업입니다. 겉은 매끄러운 이미지지만 조각가로서 물성을 대하는 긴 수공작업이 녹아있는 겁니다. 인왕산은 한 곳에 존재하고 있으나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인식이나 지각이 달라지잖아요. 그 붉은색이 자연을 바라볼 때도 불안하고 신경증적인 어떤 도시인의 시선? 마치 식물의 넝쿨을 연상시키는 작품도 가까이 보면 서울과 평양을 잇는 고속도로 이미지들로 만들었습니다. 뉴욕, 강남 등 세계 도시 풍경을 퍼즐처럼 한데 모은 디지털 프린트 작업엔 변화 무쌍하지만 개성을 잃은 현대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숨어 있습니다. 디지털 작업을 거친 일종의 눈속임으로 본다는 행위에 새로움을 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나아가 아예 허구의 풍경을 만들어낸 작품. 종이 나무에서 바람에 몸을 싣고 흩날리는 나뭇잎들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고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집이 나무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 나무 그림을 보니까 고향에 왔던 느낌이라든지 향수에 대한... 분단 역사를 품은 비무장지대 DMZ를 무대로 실제 배우를 섭외해 상상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정현두. 대리석 같은 무거운 전통조각 대신 2차원 평면 디지털 사진으로 조각상을 만든 권호상의 작품에선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동시대 작가들의 고민과 사유가 투영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치니 미디어니 사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문을 나눴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해체되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장르가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비판과 감동 상상들을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요?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